안녕하세요 Somebody 위로 Yeah 갑시다 A little fancy 더운 일이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신경 써서 입고 나갈까 Oh my god Bless you Oh my new Yeah Yeah 아침부터 날 비추는 저 햇살이 좋아 저절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다 Oh my god Oh my god 내 앞에 너를 만났지 Yeah Oh 벽터와 달리 불을 켜니 눈에 뿜어지는 레벨은 널 향해 일단 인정할게 시력이 잃을까 겁나는 후광이 일어나고 난 깨달은 더욱 씹는 발과 심장까지 멈춰버리게 하는 노란네 Oh 나도 모르게 잡은 그녀의 소매 야 진짜 모르겠다 나랑도 뵐 수 없어 두꺼풀은 잡았는데 무슨 말을 먼저 할까 A.1 좀 물어보시고 그래 너무 실선하잖아 근데 좀 이상해 그녀가 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 통한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와 지리와 너의 모든 것이 다 너무 맘에 들어 나도 모르게 다가가 거기서 이제 내게로 와 놀라서 머릿거리는 그 순간 아 아 아 아 아 야 인간 대 인간으로 질문 좀 할게 목소리 왜 그리 이쁘니 할팔 생각 안 할게 대체 어린 숙면 아닌 너의 날개 이럴을 때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에도 난무할 때 Oh 널 보니 호기심에 찬놈 방금 질문 던진다면 분명 탈보 그쪽이 너무 맘에 들었습니다 주시면 안될까요 그쪽 전화번호 하나 일단 말은 걸었는데 돌아오는 답이 없어 너무 창피하잖아 근데 좀 이상해 그녀가 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 통한 것 같아 너와 기미와 이리와 너의 모든 것이 다 너무 맘에 들어 나도 모르게 다가가 거기서 자 이제 나의 데로와 놀라서 머뭇거리는 그 순간 자 내게 와 다가와 너의 모든 것이 다 내게 봐 널 들어 영향이 있잖아 난 알아 거기서 이제 나의 데로와 놀라서 머뭇거리고 있지만 I'll make you m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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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